벤츠 S 클래스 W 둘둘 하나 선루프 고장수리로 입구된 차량입니다. S63 지금 열린 상태에서 선루프를 작동하면 드드득 드드득 소리만 나고 작동이 안 되는 증상이에요. 선루프 리페어 진행해 볼게요. S63 AMG W 둘둘 하나입니다. 선루프를 작동시키면 이런 증상이에요. W 둘둘 하나 S63 AMG는 모터가 앞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. 문제가 있는 모터를 교환해 볼게요. 오늘 야간 예약 시공 S63 AMG W 둘둘 하나 선루프 고장수리입니다. 작동이 안되던 드르륵 드르륵 열릴때는 원터치 열리죠 엉병구 핫레이스 캡틴 홍 엉병구 핫레이스 캡틴 홍 엉병구 핫레이스 캡틴 홍 엉병구 핫레이스 캡틴 홍